xsfm입니다. p o d e r a 하늘이 내린 향기 천혜향 땅의 기운을 가득 품은 생강과 만났다. 청정의 섬 제주로 떠나는 향기로운 산책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천혜향 진저티 끝으로 이정훈씨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승만의 만 박정희의 희라는 이름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영천청도죠. 이거 이정훈씨의 의도화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이만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249회에 한번 소개되신 황진욱씨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청도에 사셨는데 이분도 영천하님 청도에 계세요 지금. 건강주의하시고요. 어느 때보다도. 요파씨에서 자급자족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듣고 신로 300이래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반응을 자아냈는데 비건화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포기하였다. 자급자족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듣고 그동안 숨어 살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자급자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파씨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입니다. 자급자족을 당하다. 어머님이 이정훈씨를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여튼. 저 역시 마당에 닭 몇 마리는 있습니다. 몇 년 전 병아리 20마리로 시작해서 몇 마리 잡아먹고 지들끼리 싸우다 죽고 여름에 폐사하고 겨울에 동사하고 거듭하며 이제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20마리에서 두 마리. 두 마리로는 계란이 부족하여 올 봄을 넘길지는 의문입니다만 제 어머니는 육식보다 채식을 좋아하십니다. 텃밭에 고추며 포기, 오이 몇 포기, 가지 몇 포기 이런저런 풀떼기들은 그르르니 하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저도 먹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유실수를 심는다는 겁니다. 아, 유실수 장르입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유실수 장르. 과수농가가 아닌데 과수 장르. 개별과수라고 할까요? 이게 불법이거나 이런가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네 집 갔는데 마당에 있는 친구가 갔었거든요. 전원주택으로 간 친구 있잖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과실수를 안 심어? 그랬더니 살구나무가 하나 있긴 한데 잘 안 열린다고 하던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당에 있으면 이런저런 과일을 심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순진한 생각이지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지난 국회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언론에 비판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 이상 연임 금지 법안 같은 걸 넣겠다. 국회의원들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재선해보고 다시 말해라. 이게 심어보고 알 노릇이에요. 그렇죠. 특히 유실수처럼 손 많이 가는 것들은 이미 마당에 감 2그루 괄호 열고 대봉 1 반시 1 매실 1그루 살구 1그루 석류 4그루 블루베리 화분 3개가 있고 밭 2개도 매실 2그루 밭둑 호두 2그루 대추 4그루 감 4그루 괄호 단감 1 대봉 1 반시 2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도 이것도 심어보면 좋겠다. 이런 걸 다 심으신 것 같아요. 한 땅 쓰고 계시네요. 키워서 따먹으면 맛있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낳을 때부터 과수원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주력은 복숭아이고 우리 청도의 청취자들은 주력이 복숭아예요. 자두도 조금 있습니다. 작업하고 남은 B자품들 여기저기 나눠주고 나면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포도를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사과를 가져다 주시니까 발에 차이는 게 과일입니다. 이게 지금 비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길에 걷다가 퍽고 넘어졌는데 포도야. 아씨 자두 이 새끼 자두 새끼 발에 차이는 게 과일이에요. 저희가 복숭아를 1년에 수천 킬로그램 생산하지만 제가 먹는 건 10킬로그램이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애쓰면 사과 1년에 한 10에 15kg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만 봅니다. 한쪽을 썰어서 맛만 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두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살구 서너 개 블루베리 열태깨 단감 한두 개 반시로 간말랭이 만들어 놓으면 한 주먹 정도 먹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집 아들이면 그걸 싫어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어부의 아들이 생산을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수원집 아들은 과일을 싫어할 수 있으려나? 이게 이제 그 어부의 아들은 생산 싫어하나? 중요한 기초산업의 경우에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양계장집에서는 닭을 안 좋아하는데 치킨집에는 닭을 좋아한다. 그건 1차 사람이 아니잖아요. 2차 사람만큼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치킨집 자식이 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부의 자식이 밥 싫어하진 않는데 과수원집 아들 자식이라서 과일을 안 먹을 수는 있겠다 싶은 게 심리적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하신다면 이해는 돼요. 나머지는 어머니가 다 드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많이 드시겠지만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과일이나 견과류가 든 그릇이 늘 있지만 수시로 버리고 세월을 채워놓습니다. 저는 장애물 취급을 하고요. 그거 다 미대생들 갖다주면 그럼 정물하는 거죠. 정물연수하고 먹지 않을 거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지역 미술학원에 기부하세요. 아 그래서 청도 출신 미대생들은 다 복숭아밖에 못 그려봤다고 이러면서 서울에는 과수원이 없으니까 계속 저에다 북어 그리고 언젠가부터 북어를 많이 그리더라? 적더라고 북어를 그렇게 그려요. 꽃병하고 왜냐하면 한양에는 말린 것들만 들어오기 때문이죠. 민어 말린 거 비싼 거 반건조 민어 주력인 복숭아나 자두는 공판장 등에 판매하지만 나머지는 판매할 양은 안 되고 먹기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가끔 하는 말이죠. 다른 거 테스트해보는데 집엔 많고 팔 순 없고 성류는 제가 옛날에 시골집에 성류나무가 있었는데 되게 예쁘고 그게 진짜 좀 보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성류나무는 진짜 꼭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류도 많이 계속 열리면 다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성류가 뭔지 모르고 옛날에 성류를 들고 왔어요. 누구나? 줘서 사과인 줄 알았어요. 깎았어요. 입을 넣어봤더니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을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겠군요. 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 방송을 성류산업에서 싫어합니다. 이게 뭐야? 그걸 놀라는 저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저는 보석 같다고 표현했는데 벌레 같다고 가끔 오는 친인척들이 따가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니면 따서 갖다줘야만 하고 여기저기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요. 물론 택배비는 제가 지불하고 인사는 어머님이 듣죠. 되게 억울하겠다. 되게 억울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 물론 어머니 아버님이 키워주신 건 맞지만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택배비를 계속 지불합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님 키워준 건 감사 인사는 내가 그냥 했잖아. 다 했잖아. 언제? 안 했어? 택배비 된 인사를 왜 엄마가 들어? 안 바쁘면 재미삼아 해도 되는 일이지만 바쁠 때는 나눠주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봉과 반시 다 수확하면 노란색 컨테이너 상자 꽉 채우면 20kg 10박스 넘게 수확합니다. 여기저기 나눠주고 홍시로 된 거 몇 개 먹고 나머지는 다 깎아서 곶감이나 간말랭이를 만들어서 서울에 여기저기 나눠주지요. 저는 간말랭이 한 줌을 먹기 위해 전정하고 방제하고 수확하고 칼 갈아서 깎고 말리고를 해야 합니다. 급기야 작년이 맘때 퇴근하고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양동이의 물을 받아서 텃밭으로 가지는 겁니다. 뭐 하시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묘목을 심어놓고 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뭐고 이거 뭔가 이렇게 공포에 가득 찬 말투가 될 것 같아요. 뭐고 이 뭐고 설마 하는 눈빛으로 뭐 또 심는 거 아니지 엄마 이러면서 어머니 오늘 장에 갔더니 슈퍼 오디라고 팔더라. 아 슈퍼 오디 저 뽕나무라고 이거 뭐 하려고 어머니 열리면 따먹지 열리면 따먹지 별 생각이 없으신데 물결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열리면 따먹지 저 얘 누가 먹노 라면서 그대로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진심이 잔뜩 아들새끼 키워놨더니 엄마가 씹는 나무를 뽑아서 던졌습니다. 어머니 아라노 저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르나 여기 다른 거 안 하고 뽕밥 만들래? 제가 야속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뽕나무는 엄청 크게 자랍니다. 개량종이라 작게 자랄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디 따위는 먹지 않으니까요. 곧바로 진심을 말하는 아들입니다. 며칠 후 그 나무가 다른 곳에 다시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뽑아서 소각장에 넣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심고 싶은 나무를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수확하고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지금 이정훈 씨가 지적을 안 해주셨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 배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죠? 어머님은 직접 업무를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날 때부터 과수원집 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인정훈 씨가 근데 왜 은퇴하면 털잖아요.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주면 너네가 다 해. 물어봐. 이러고 그냥 자유롭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이라는 게 늘 해야 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하다 안 하면 또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감을 친척들에게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이정훈 씨가 그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고생을 다 했는데 엄마는 막판에 나타나서 인사만 받더라. 이 얘기였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뽑아던지지 바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수확하고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는 건 5분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베는 건 하루 종일 베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요. 지금 초기 하나 더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는 관계네요. 불 지르기만 하고. 아직 뭐 상속이 한참 안 됐다. 경제권이 다 부모님한테 뭔가 말 못할. 어머니한테 직접 대놓고 눈을 보면 말하기 힘든 뭔가 관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베고 나서도 뿌리가 살아서 다시 순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낫네요. 이런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베고 나서도 뿌리가 살아서라니 세상에. 이거는 정말 좀비를 상대할 때의 심정입니다. 식물도 이러한데 동물들은 더할 겁니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개. 뭐든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대면할 때 그들을 어떻게 반려할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훈 씨의 어머님 전상서 같은 사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에서도 생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길에서 한 친구 데려온 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물속, 누우 이런 거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나한테 와 그래. 이러면서 뭐라고 글을 쓸 수 있어요. 네. 가능하다. 이종훈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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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